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부네 그래도 해는 쨍쨍한 게 와... 하늘 미쳤어 나이 먹어요 애들 놀고 있네 다디카 놀이마다 여기 섬에 애들이 좀 많아요 여기는 태국 남쪽의 코파야미라는 한적한 섬입니다 저번 영상에도 나왔지만 사진은 짱보고 그냥 무작정 왔고 피피섬이라고 불리더라고요 늘어지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그 동네 가끔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많이 다녀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여기 섬 한번 쫙 다녀보려고 합니다 사디카 원 헌데드 앤 룸 고쿤카 고쿤카 가자 가자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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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사도 짓나요 이 동네 농기계가 있네 일단 물 한 통만 사야겠어 고쿤카 물이 어디있지 뭐야 소주 아니야 소주 아니야? 소주 뭐 이 동네 한국이 좀 왔었나보네 건배 20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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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밥이 좀 많이 비싸네 성이랑 좀 비싼가보다 여기다 딱 놓고 다니면 기가 막히지 다디카 야 어 방지턱이 왜 이렇게 많아 으악 가자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지 뭐하는 곳이야 백ному Ryauf 공통 여기 샤디카 어디에 왔어? 한국 한국이야? 한국이야? 와우! 여기 한국인도 없었구나 여기? 너는 못 탈렌? 아니, 저는 스위트살랜드 오, 스위트살랜드 감사합니다 정말 멋있네요 히피 스타일 좋아 제가 어떤 스톱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? 너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? 네, 제가 그림을 하고 있어요 와우, 코파얀 네, 코파얀 너무 멋있다 이런 삶 너무 좋은 것 같아 자유로운 삶 너무 아름다워 감사합니다 어떻게 물어볼까요? 네,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? 여러분이 어떻게 만나요? 여기 8년이나 9년이나 코파얀? 네 너는 여행이잖아 내가 여행이었어 너무 로맨틱하다 한 달에 제가 한 달에 제가 지켜받을 위해 지켜받을 위해 제가 지켜받을 위해 지켜받을 위해 지켜받을 위해 지켜받을 위해 그래서 제가 지켜받을 위해 그리고 여기 와서 친구들이 제가 지켜받을 위해 타이티랜드에 생각해서 타이티만에 그리고 네 저는 프리티아 너무 낭만적인데? 다 찍을 수 있나요? 네 스토리아 너무 로맨틱 오 이거 멋있다 오 이거 멋있다 와 너무 마음에 드는데? I'm gonna take it 가모치즈? 50밥 50?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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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요리는 한국어를 parler 와 고맙다 한국어를 배우려고 무슨 일이 없지 손에 대해서 물이 필요해요 네 그냥 물을 필요해요 여기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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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지냈어 너 또 어떻게 저렇게 미소를 항상 띄우면서 딱 봐도 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. 갑시다. 떠나요 둘이서 혼자서 푸른 바다 그 별 아래 여긴 또 레스토랑이 하나 있구만. 여기서 점심을 먹어야겠다. 여기 주방인데? 사디카 키친 쏘리 와 너무 좋다 여기 여기 분위기가 너무 미쳤는데 골라볼까 이 뷰에 어울리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시푸드 시푸드는 여기는 약간 놀리잖아 원파타이 스프링롤 오늘 아주 돈을 펑펑 쓰려고요. 좋다 근데 여기가 왜 이름이 시뷰 레스토랑이지? 이런 마운테인뷰인데 핫도그로 너무너무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. 아저씨 그치? 땀 아저씨 고쿤캅 확실히 옛날에 여행할 때는 남들 다 가는 거 나도 꼭 가야겠다 약간 요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지금 남들이 가는 것보다는 그냥 아무는 정보도 없는 그냥 콕 집어 가지고 무작정 이렇게 다니는 게 저는 더 재밌는거 같아요 확실히 한국이야 한국이야 여기 icy에 살고 있다? 여기 2년이예요 2년이예요? 와우 어디서 온거야? 캐나다 많은 한국인들 여기 캐나다 분이 2년 동안 살고 계시네 여기 뭐하는거야? 여가 응 여가 와 멋있다 너의 집단을 잊지 않나? 많이 잊지 않나 많이 잊지 않나 너의 삶을 잊지 않나? 정말 행복해 왜 여기 여기로 결정했지? 제가 여행을 방문해서 그리고 팬데믹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여행을 잊지 않나 그래서 내가 여행을 잊지 않나 이제 더 나쁘지만 더 행복해 더 행복해 역시 돈에 쫓겨 사는 것보다 돈 걱정 없이 사는게 제일 행복하지 완전 숲이네 완전 자연 휴양림 같은 느낌 완전 숲이네 완전 자연 휴양림 같은 느낌 우와 미쳤다 미쳤다 여기 뭐야 여기 뭐야? 야 이런 데가 있냐 너무 한적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넓은 데 사람들도 거의 없고 뭔가 날씨 때문인가 날씨 때문일 수도 있고 파도도 되게 잔잔하고 어메이징 어메이징 어떻게 이렇게 푸르르냐 진짜 우후 일단 여기서 뭘 좀 사고 여기 짐을 맡겨야겠습니다 다디캅 볶음캅 뭘 먹지? 맥주가 땡기긴 한데 참자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아이스크림?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? 코코넛 쉑 야 덴마크 덴마크 그리고 너? 북극화 아 아 여기 살고 있어 5개, 3개월이징 근데 지금 2개월이징 지금 한자리에 왔는데 왜 이렇게 왔을까 너는 왜 이리 왔을까 이제 3개월이 왔을까 네 너무 예쁜 곳이 네 네 쉴 쉴 54살 그리고 55살 그래서 그냥 ..주 solid.' Jonathan 뭐야 여기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니까 진짜 여기를 좋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좋은 이야기밖에 안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숲길 막 이렇게 꼬불꼬불 올라올 때는 덜 발전된 울릉도 느낌이 났었는데 해변 오니까 또 다르네 울릉도에는 이런 해변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네 밑에가 모래여서 잘 안 보이네 기분이 째진다 기름이 바닥에 이제 거의 근데 여기 주유소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? 이게 되는 건가? 겁나게 없네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? 현지인들은 누구로 가야 하나? 인서트 빌 얼마인 줄 알고 얼마를 넣어야 되는데 가격이 어떻게 되지? 한 5천원 넘 되려나? 애초에 얼마 없었거든요 내가 굳이 가득 채워 줄 필요는 없고 주유 주유가 여기인가? 아닌데 보통 이거 열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내냐 여기 있다 오케이 겁내기 없네 지우소 뭐야 몇 호 해? 뭐야 너 많다 이건가? 팩 적혀 있는데 뭐야 20짜리 넘어 20짜리 넘어 오케이 20짜리는 왜 됐냐 자꾸 왜 됐냐 자꾸 뭐래 넘겨 start green button 끝이야 벌써? 그렇죠 왜 됐냐 얼마나 들어가나 볼까? 40 넣었는데 충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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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또 마사지 이런 거 있네 마사지 한번 받아야 되는데 마사지 한번 받아야 되는데 사디카 사디카 타임 마사지 타임 마사지 지금 2시 반인데 이때까지 1시간씩밖에 안 해봤거든요 근데 뭔가 1시간 짧은 거 같아 뭔가 짧아 2시간 느긋하게 받아야 2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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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아요 너 어디 가야?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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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좋다 아우 좋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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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 소빵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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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운데 좋다 홍대? 네 오 대전 대전? 네 너 거기에 일하고 계세요? 네 대전 9월 9월? 네 와 여기서 이런 인연을 만나네 이곳에서 한 번 보러 가자 너노 여기 아이스크림TV 진짜 맛있어 아니 과일이랑 같이 주면 근데 엄청 맛있어 서비카와 생크림이랑 생크림이랑 Afterwards 오늘 하루가 너무 알찬데 코스가 너무 좋은데 지금 밥 먹고 바다가서 수영하고 피로를 마사지로 싹 받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고 또 노을길무라며 엘멀스파크 가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와 대박 야 이거 과일값도 안 나오겠어 이거는 코코넛 아이스크림이고 이거는 고구마 아이스크림이에요 색깔이 주황색이야 대개 태국의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아쉬워 아마 태국 여행은 이 섬밖에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한 5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저번에 이쪽으로 걸어갔었거든요 여기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너무 깊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오토바이스도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오픈이 저녁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밤에만 운영을 하는 건가 일단 뭐 한번 가보겠습니다 뭔가 뷰가 좋을 것 같긴 해 여기 나무는 직접 심은 건가 아니면은 와 오르막길 장난 아닌데 오르막길 장난 아니야 와 장난 아니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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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걸어가야 되나 보다 뭐야 출입 금지고 여기로 온 거 아니야 다 이렇게 나무로 지었어 와 야 오늘 일물 멋있겠다 날씨 너무 좋다 어 어 사디캅 엄마 어떻게 면을 하네 응? 왜 이런땐 식당에 있어 빵인가 이게? 식당이 아닌가? 대박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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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한번 볼까요? 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성 대박이야 여기 이거 어떻게 지었을까? 말이 돼? 벌 앞에 이렇게 해변이 펼쳐져 있고 사디캅 잘 구경하다 갑니다 난 여기에 어떻게 손님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지었을까 생각하면 참 대단해 태국 북부지방에 있는 빠이 같은 데 가면 힙한 애들 모여가지고 늘어져 있고 이러거든요 약간 요 섬이 요런 느낌이야 남부지방의 빠이 섬 버전 여기는 첫날 왔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엔트리 던 보랄 두 여기가 엄청 미로처럼 공간이 엄청 많거든요 뭐 여기 쉬는 공간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여기도 길이 있어서 여기로 들어가면은 하 미쳤어 미쳤어 이걸 다 못 보여드려서 너무 맛있네 헬로우 헬로우 리멜을 게잉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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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좀 완벽한 하루이지 않았나 중간중간에 만났던 사람들이 좀 너무 좋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뭔가 좋은 기운을 얻은 거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저는 여기 노을 보면서 저녁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. 아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돈을 좀 많이 썼어요. 포스트카드 50, 점심 220, 코코넛 음료 70, 마사지 700. 마사지가 원래 600인데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팁으로 100을 드려버렸어요. 저녁 150, 수스 70, 오토바이 100. 아 5만원 썼네 5만원. 태국에서 하루 5만원 쓴거면 진짜 많이 쓴거야.